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복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복자는 한자문학권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복복자입니다. 이 복자는 신을 해석하는, 신을 뜻하는 볼시자, 볼시자 변에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볼시자에 한일자가 쓰여집니다. 한일자 쓰여지고 그 밑에 입구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밧전자가 쓰여집니다. 결국 이 복복자는 신이 사람의 입에 베푸는, 사람의 입마다 베풀게 되는, 분배되는 먹거리, 재산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기드문에서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입이 한 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라는 말은 은밀하게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산과 먹거리를 온전하게 챙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 포용정책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별법, 이 통과된 영국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포용정책의 현주성은 망신정책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동성결혼이라든지 동성애에 대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법을 거부하다가 파면당한 일이 있습니다. 동성애 교육을 해라. 그걸 거부하다가 파면됐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바로 이런 법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라고 설교를 하면 차별법에 의하여서 강한 법 집행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등 평등법 등 포용정책이라고 말을 하는 그 속에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자기만의 말만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인지 답답합니다. 이 포용정책의 현주소는 망신정책이 되어 있음을 자타가 공언합니다. 평등법은 말하는 자들은 평등을 말하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그 말에 듣기 힘들고 거부되는 말들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행동에 대하여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차별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평등법이라는 평등하게 봐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 하는 말 평등하게 대하고 들어줘야 할 것이 분명한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차별검지법 저들이 하는 그 행위 그게 과연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이 싫은 소리는 빼고 말하자 말을 하면 답답해서 말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너는 여자와 규합함같이 남자와 규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베기 18장 22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여자와 규합함같이 여자와 성관계 하듯이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 하지 말아라 어떻게 성관계 남자와 남자끼리 할 수 있느냐 답답합니다. 가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행위를 하는 그 모습 답답합니다. 제가 이것을 동영상에 같이 실어 올리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의 성교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남자가 한 남자의 항문을 이용해서 섹스하는 겁니다. 정말 가정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들도 여인들도 어떻게 한다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다시 말을 한다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인들을 여인들과 같이 성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남자끼리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것이 소동과 고무라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저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염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려두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 자신들이 동성 같은 손길이 섹스하는 이 모임 이러면서 결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동성의 호모섹스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의 고통, 그 성병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금지력을 반대하고 거역하기 위하여 차별검지법, 평등법, 포용정책 등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차별하는 행위, 모순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차별검지법 이 성경구절을 빼라 없애라는 것입니다 가당찬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차별검지법이라고 한다면 왜 차별검지법을 만드는 그들이 차별하느냐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차별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차별한다 기독교가 차별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존에 대한 거역미를 debround 예시의 재단가 오라미, 부산, 유지, 하여,